제 상상력이 어느 정도인지 같이 느껴봐주세요. 넷플릭스를 켜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때리기로 마음 먹었다. 대다중 역시 애니메이션이지. 몽글몽글 감성적인 일본 애니 한 편을 몰라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. 그런데... 자, 이러면 안 되는데... 아직 영화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진다. 으... 자면 안... 되긴 뭐가 안 될까?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기로 하지 않았던가? TV 전원 버튼과 함께 나의 의식에도 잠시 전원 버튼을 눌렀다. 낮잠. 낮잠 타임에 들어선 것이다. 낮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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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잠.